그냥 여러분들 구라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 이야기죠.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를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과천시. 감사원이 그동안 뭐 감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거가 아주 티칵태칵 했는데 감사원이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는데 물론 공정하게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제 이름이 공병호인 것처럼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특히 감사원의 실질적인 그런 살림을 사는 사무총장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람이 젊고 강단이 있고 지난 정권에서 숱한 그런 박회를 받고 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만 그것도 기다려 봐야겠죠.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뉴스를 첨부했는데 감사원이 오는 9월 15일부터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속구리 투표 논란을 비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담당자들 가운데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내용을 좀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원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축적된 모든 자료들 2020년도 4.15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관련된 모든 선거 데이터 조작 방법과 여러분들 선거 결과의 결과물을 분석한 것을 다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선거 감사원에 직접 좀 많이 이렇게 감사원의 의견 코너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민원 코너 같은데 링크를 시켜주시면 감사원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제가 제공할 수 있고 또 관계자들이 저한테 설명을 원하면 구글 미트나 이런 걸 통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상시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정 3과는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선관위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목적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8월 29일 날 국회안전위원회 전체의에서 선거는 완벽해야 되는데 부실관리를 했다는 점에 사과드립니다. 국회라든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데서 감사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의 부실관리가 아니고 그냥 전면적이고 대대적이고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사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단순한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실관리나 관리부실이 아닙니다. 정구재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실관리나 관리부실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선거지 부실관리나 관리부실이 아닙니다. 관리부실이나 부실관리면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안 했을 겁니다. 선거 전체를 뭡니까? 그냥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슨 표를 몇 표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산을 통해서 전국을 다 돌려가 표를 만든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완전히 다 마친 것이 전국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도에 대한 분석작업이 마쳤죠. 지금까지 여러분 방송 드렸다시피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입니다. 표가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어떻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다른 후보에게 이동시켜준 것이 바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건 표장에서 등장하는 배추님 사전투표지이라든지 신권다발가 투표지는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소위 후보별 득표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뭡니까? 표를 새로 갈아 넣은 것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어떻게 숨길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련에 발표한 공직선거의 모든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재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서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당일 투표를 빼고 사전투표만 보는 겁니다.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11.29%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11.29%는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니고 여기서 11.29%라는 것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1.29%를 빼앗기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0.66%를 빼앗깁니다. 이 수치를 합친 것만큼 고스란히 표수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동된 표수는 윤석열과 심상정이 빼앗긴 것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선관위는 3.9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몇 표 차이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19만 1412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제이아 전문가가 서울특별시에서 3.9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후보별 특표수가 조작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모두 다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에서도 승리한 겁니다. 54만 5061표 차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승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압승 이른바 교차투표를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제이아 전문가는 그것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 데이터 상의 정확한 관계식을 찾아냅니다. 관계식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관계식을 역산으로 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수치를 해보니까 선관이 발표하고 달리 사전투표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승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만 사전투표에서만 54만 표 차이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0.73%, 24만 무슨 7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결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산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49%의 표를 빼앗깁니다. 사전투표에서. 심상정 후보는 0.28%를 빼앗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이만큼을 빼앗기는 겁니다. 선관위는 부산에서 1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했지만 진짜 구해보니까 뭡니까? 27만 표 정도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결과가 다 나오는 겁니다. 대구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3.74%를 윤석열 후보가 빼앗기고 심상정 후보가 0.13%를 빼앗기게 됩니다. 선관위는 33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구 광역시에서 승리했다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는 사전투표를 만진 숫자를 고려하면 39만 3천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모든 전국에서 표를 만진 겁니다. 여러분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여러분들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6만 8,450표 차이로 3구 대통령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이름 조작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원상복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가 11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광주에서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43만 표 차이로 광주 광역시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진짜 구해보니까 37만 6천 표 차이로 패배했을 뿐입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는 여기 총선거인수가 아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총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참가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 분석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그냥 도표 하나로 그냥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박스 이 왼쪽 박스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개 광역시도 광역시에서의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후보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선관위는 이재명이 서울에서 161만 표를 얻고 윤석열이 142만 표를 얻어가지고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는 압승했음 불구하고 서울 탁별시에서는 이재명이 어디에서 이겼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7개 광역시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4군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이 4군데를 승리했다. 그리고 3군데에서는 부산 대구 울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은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을 겁니다. 교차 투표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난 겁니다. 교차 투표가 3군데에서 일어난 겁니다. 서울 인천 대전에서 다 교차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7개 도시의 광역시의 사전투표 이름들을 분석해서 손을 많이 댄 증거를 찾아낸 다음에 손을 대지 않는 원상상태로 다 복귀시키고자 이름도 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이런 박스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 박스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박스를 보시게 되면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압승합니다. 왼쪽은 조작 이전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이전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도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맨 밑에 이런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선관위 발표 합계 이것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공식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공식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 바로 위에 물건석으로 된 예상수정 합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뺀 차이값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7개 광역시에서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353만 표를 얻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원상복귀 시키고 나니까 353만 표가 아니고 291만 표만 얻은 겁니다. 그래서 61만 2461표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윤석열 후보입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에서 7개 광역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332만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모두 다 원상복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390만 표를 얻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57만 8358표를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16만 5201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빼앗긴 표를 다 원상복귀시키고 나니까 심상정 후보는 19만 9304표를 얻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34103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61만 2461표가 대해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을 합쳐가지고 61만 2461표가 빼앗긴 겁니다. 총 이동한 표수는 61만 2461표 곱하기입니다. 7개 광역시만 하더라도 120만 표 이상 정도가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 7개 광역시에서 120만 표 이상 정도가 표가 이동이 된 겁니다. 120만 표 가운데 7개 광역시에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여러분들 61만 표 정도를 빼앗고 그다음에 이재명 함께 61만 표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딱 여러분 좌우대칭입니다. 그게 전산 프로그램의 돌감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해명할 거냐의 이야기죠. 범죄를 행한 자들은 선거 데이터의 모든 흔적과 이름들 범죄의 이름들 행각들을 다 남긴 겁니다. 이것을 죽었다 깨어놔도 관계자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 관계자들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의 7개 광역시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발생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민을 억압하고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것도 다 무혐의 처지되니까 이제 재정신청이라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뭡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호를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막힌 시대에 이걸 제가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뭡니까 만행을 뭡니까 수십 년 한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 7개 시도가 아닙니다. 7개 광역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 발표체 수정추정치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선관위는 여러분들 7개 광역시만 합치게 되면 이재명 49% 윤석열 47%로 오히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7개 광역시에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2%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을 수정 보완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예상수정치는 윤석열이 55% 사전투표 득표를 기록했고 이재명이 41%입니다. 얘는 몇 퍼센트 차이가 난 겁니까 9% 차이가 난 거네 9%가 아니죠 14% 차이 난 거네 이재명이 2% 이긴 것이 윤석열이 14% 이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는 이런 것은 몇 표 이름 집어넣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산을 이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전산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한번 보시죠. 20대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2년도 7개 광역시 사전투표 조작 현황 사전투표의 이름 참가자 수가 7개 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714만 6128명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8.09%를 빼앗깁니다. 8.09%가 57만 8338명입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714만 명의 0.48%인 3만 4103표를 빼앗깁니다. 두 개를 합친 표수가 6만 61만 2461표입니다. 이게 8.57%입니다. 이게 8.57%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8.57%입니다. 총 투표가 이동한 값이 17.14%입니다. 17.14%는 뭐에 대한 17.1%입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7개 광역시의 투표자 수의 여러분들 17.14%입니다. 이 투표자 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표자 수입니다. 71만 714만 6128표 이것이 7개 광역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입니다. 여기에 17.14%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윤석열에게서 8.09%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0.48%를 빼앗고 8.57%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겁니다. 이런 종류의 전체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표를 빼앗겠느냐? 이렇게 하면 본인 표 가운데서 14.80% 아마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4.80% 심상정 후보는 본인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7.11%를 빼앗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색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8.09%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럼 최종적으로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7개 광역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0만 4,035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꺾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2아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수를 모두 다 원상복귀시키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이 진 것이 아니고 7개 광역시에서 98만 표 차이로 이긴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줄 이야기하면 20만 4천 표로 이재명이 이긴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하니까 윤석열이 98만 6천 표 차이로 이긴 선거로 바뀌는 겁니다. 이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49% 사전투표 득표율이 윤석열이 47% 사전투표 득표율로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제2아 전문가가 7개 광역시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사를 해서 손을 댄 것을 다 원위치시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7개 광역시에서 55%를 득표했고 이재명이 41%를 득표한 겁니다. 14%를 이긴 선거를 2%로 진 걸로 뭡니까? 바꿔놓은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7개 광역시에서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4개 군데에선 사전투표는 다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구해보니까 광주, 광역시 빼고 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도 윤석열이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광주, 광역시 빼고 다 승리한 것쯤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교차투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 자료는 교차투표가 뭡니까?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는 압승.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는 압승.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결과가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씩 꾸벼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몇 표 훔쳤는지 부산에서 몇 표 훔쳤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은 총선거인수가 아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퍼센테지입니다. 얼마를 훔친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명할 겁니까? 서울과 여러분 인천에서는 이재명이 승리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변호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거는 변호할 수 있는데 자신들이 이미 발표한 공식증이 선거되어 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소는 지금 와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발표했기 때문에. 소위 중앙선거관리노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그냥 조작된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표를 빼앗아가 표를 이동한 그런 관계식이 숫자에 그대로 박혀있는 것이 그대로 표착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머리 감는 것처럼 샴푸 쓰면 없어집니까? 채취 없애는 건 뭡니까? 무슨 염색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것이 그게 그분들의 고민입니다. 그럼 지금 정도 입을 털어막을 수 있느냐? 털어막을 수도 없는 거죠. 많은 많은 사람들 많이 알게 됐으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감사원에 지금 부서까지 다 밝혀졌네요. 그분들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자들이 원하거나 검찰 관계자들이 원하면 분석 결과를 그대로 뭡니까? 상시한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내보낼 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이동한 것이 그냥 선거데이터에 박혀있기 때문에 각인이라는 표현도 담아내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인이 박혀가지고 선거데이터의 범죄 행각이 이름도 인이 박혀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개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3구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빼고 4등 투표마전 국관하면 선관위는 이재명이 20만 4천표를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98만 6천표를 이긴 겁니다. 거의 100만표를 이긴 겁니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5만 7천표 차이로 윤석열이 가까스로 0.73%가 차를 이겼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개만 분석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격차가 어떠냐? 이게 14%가 아니고 14%일 겁니다. 14%입니다. 이거는 6%가 아니고 14%입니다. 이거는 14% 6%가 아니고 14% 격차가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14%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거죠. 14%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7개 광역시에서 이런 사전투표 결과를 2%로 진구로 만들어놨으니까 맨정신호 가진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합니다.